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asteroids 맛있다 어디 proclaim 하나 먹어버리는 아이스크림 인가 쓰리를 위해서 뒤로 τη기때문에 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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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어~~~ 오빠가 너무 무거워서 시소가 안 터지잖아! 아이 진짜... 야! 꼬맹이들아! 너희들 재밌는 거 알려줄까? 누구세요? 나 아들집에 맞으시잖아! 절아의 몫이 근데 내가 재밌는 걸 알려줄까? 응 그거 아이스크림 주면 알려줄게 뭐야 지려 안돼 안돼 지려 너 많이 먹었잖아 아니야 아직 한 입 밖에 안 먹 그니까 재밌는게 뭐냐면 내가 이 근처에다가 럭키블럭을 숨겨놨어 열심히 찾아보라고 럭키블럭이 뭐야 뭐야? 그게 아이스크림보다 비싼건가? 그런건가? 그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 여기있나? 땅파 땅파 여기있나? 땅파 럭키블럭 찾아 럭키블럭 그래서 어딨지? 어딨는거야? 진짜 있긴한거야 그게? 야 우열 아이스크림 뺏긴거 아니야? 그냥 아이스크림 막비실라고 거짓말 차는거 아니야? 얍 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악 뭐야 찾았어? 여기 산거있어 으악 뭐야 이거 이..이게 뭐야? 이게 그 보물인가? 그 럭키 럭키 뭐? 그거? 럭키 럭키 벽불 럭키불러 공 럭키불러 럭키불러 우리 이거 엄마한테 자랑하자 아니야 엄마 몰래 자랑해야 돼 엄마 몰래 어떻게 자랑해? 가자 엄마 엄마 얘 들어왔어? 이거봐요 그게 뭐야? 보라에몽 아저씨가 숨긴 보물이에요 아 진짜? 약간 선물상자같이 생겼는데? 이거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열어봐 알았어 엄마가 열어볼게 응 으응 또 뭐 어! 뭐야 이거! 집에 왜이래! 어! 뭐야! 알록달록해졌어! 어휴! 우리 집 전체가 이거 다 보물된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이 층도 가보자! 뭐야! 우와! 말도 안돼 진짜! 뭐야 이거! 아 이 집 할부만 아직 남았는데? 어떡해! 오! 우리 방도 다 바뀌었어! 어 책상! 아유 퇴근이구만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유 집에 가자고 룰루랄라루루랄라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retrou India 아! 우리 집이 어디지? 어! 에..あれ? 우리집? 인가? 뭐야? 왜 우리집에 다 물음표가 돼있지? 뭐야 이거 여기가 너희집일까요? 뭐 문제를 내는것도 아니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어어? 우리집 왜이래 이거? 누가 페인트칠 이렇게 했어 누가 이거?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어이구 아이고 뭐니 이거 벽지는 아닌거 같고 페인트 아닌거 같고 이거 뭔가 블럭 같기도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화두가 이게 무슨일이니 이게? 어이오 어이 여보 여보 어이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지금 아니 우리일이 왜이렇게 변했어 럭키블럭이야 럭키블럭 럭키블럭이 또 뭐니 이거 무슨장난감이야 이거 폼수야 포라이홍씨 보물 폼수야 이거 니 뇌속이니? 다 왜 물음표야 왜 다 모르겠대 어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여보 아 이게 뭐 요루랑 봄수가 뭐 누구한테 뭘 받아가지고 그걸 열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열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폼수야 응 응 그러면 이걸 이걸 캐면 뭐가 나오는거야 이거 그러면은 응 어 어 그래 아빠가 한번 부셔볼게 한번 망치 어디갔니 어 빗자루로 부셔보자구나 아 아 어이오 어이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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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잖아 어이오 어이오 이거 부자 아이오 우리 지금 부자가 됐네 이거 어이오 이거 뭐야 이거 어이오 요로가 한번 부셔봐 이제 어이오 다이아몬드 이렇게 많이 나갔단 말이야 우리 이사갈수 있는거 아냐 이거 우리 이거 다 캐자 다 캐자 다 캐자 우리 부자가 될수 있을거 같으면지 어이오 누구세요 어이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어이오 이사장님 뭐니 어이오 뭐야 나가 어이오요 어이오 그러면은 여보가 한 번 캐 봐 여기 어 아 제발 돈 돈 돈 돈 돈 어이오 뭐니 이거 어이오 어이오 이거 럭키블럭이 이런거야 어이오 아니 그럼 우리집에서 어 지금 그러면 이 상자 안에 아이템이 잔뜩 있다는거야 지금 랜덤으로 나온다는건가 그럼 뭐 돈도 있을거야 돈도 있을거야 그래 다여진거 5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캐 CA 되면 또 돈도 나오고 또 부자가 될수 있을거 같아 왠지 그렇지 않니 맞아 딱 캐자 그래 빨리 빨리 캐자 빨리 어 빨리 캐 어이오 어이오 뭐야 그러시면 우오볼리 나왔어 어이거 뭐니 이거 어이오 회먹자 회 회도 먹고 있어 물고기 나왔어? 우와 이거 완전 부자야 이거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부자가 돼야지 여기 어디니? 올라갈게 빨리 캐 봐 빨리 캐 봐 책도 나오네 마 이거 우물 도 나오고 이거 완전 툴가 돼 툴가 부를 건가 봐 아 여기 인사선생님도 나와? 어 뭔데 뭔데 또 뭔데 어이 옷도 나와 옷도 나와 야 이거 꽃도 나와 이거 야! 어허 어허 우와 이거 완전 부자구만 그러면은 요루가 한 번 세 개만 캐 봐 집이 다 부셔지면 안 되니까 응응응응 세 개만 아이고 계단 오오 이거 뭐니 이건 이걸로 함정 만들 수 있겠다 어허허 이거랑 어 이거랑 어 아무것도 안 돼 꽝이다 꽝 이거랑 뭐니 뭐니 위에 뭐가 있니? 뭐 방금 뭐 본 거 같은데 어허허허허허 아 별거 아닐 거야 어 자 이제 봉수가 한 번 세 개 캐 봐 내가 캐야지 하이 어허허허 어허허허 으아허헠 야 어허헉 야 봄수야 죽는 거 같은데? 봄수야! 나 안 좋은 꿈을 꿨어 자 봄수 한 개 더 캐봐 나 이거 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하나 더 얏!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이게 다이아몬도 나오는데 안 좋은 것도 나오네 이제 여보가 한 번 캐봐 나는 이거! 뭐니? 꽝이네 꽝 그럼 이거! 또 물이 나왔어? 근데 이거 우물 안에 넣으면 좋은 게 나오더라고 용감이 떨어졌는데? 불 불이야! 불이 났다 야 여보 한 개 더 집이 다 부지시겠다 이거 나는 거 뭐지? 아무것도 안 나왔네 어! 어! 우리 죽을뻔했어!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우리 죽을뻔했어! 야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어 이거 봐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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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살아네 운 좋다 운 좋다 자 내가 한 번 나는 이 TV를 키워보겠어 TV에선 뭐가 나올까? 바보상자 바보상자다 바보상자 오 뭐야 왜 깜깜해졌지? 오빠 역시 바보상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 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 두 번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오빠 아니! 바보아저씨! 바보아저씨! 아유! 미친 눈이 공격을 안해 아유! 당신 누구세요? 바보아저씨!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세요! 내가 빨리 이거 내보내 내보내 어 됐다 됐다 아아! 오우! 자 그럼 우리 한 개씩만 더 키워보고 이제 그만 캘까요? 집이 다 부셔질 수 부셔질 수도 있겠다 음! 자 요리부터 빨리빨리빨리 나는 그러나? 어헝 음 음 음 이거! 뭐가 나올까? 어? 응 꽝이야 꽝이다 꽝 꽝 자 이게 느낌이 좋아요 아빠 느낌이 어휴 꽝이야 그렇다면 이거! 으아! 오우와! 와! 우와audio nas Agriculture 양기장 에뛰면 되겠다 야 이거 부자되겠는데 이거 그 나도 한 개만 이 위에꺼 뭐니? 아이 아이고 AV 베리빨리 갱 아라 으아 좋아 아 뭐 이렇게 시끄러아 아빠 아빠 저 아저씨가 럭키블럭 우리한테 그거 찾아보라고 했어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럭키블럭으로 바꾼 사람인가? 아저씨 네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다이아몬드도 없고 좋은 것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 럭키블럭에서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는 거 같던데 좋은 것만 나오는 거 그런 거 없나요? 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오 네 해드릴까요? 아 그럼 다이아몬드만 나와서 그러면은 돈도 막 나오겠네? 어 돈도 나오고 나오고 권력도 나오지 아 애들아 이거 아무래도 우리 이사 갈 수 있을 거 같아 좋은 제 집으로 우와 야 야 아저씨 네 그러면 빨리 바꿔주세요 좋은 걸로요 알았어요 네 바뀌어라 얍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빠져 빠진 노트 파란 보고 다 있네 이거 이거 무슨 럭키블럭인가요? 이거는 레이버 럭키블럭이지 우와 야 그럼 이거면 무조건 좋은 것만 나온다는 건가? 아 가지고 싶은 건 모두 나올 수 있다 그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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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돈 떼돈 버는 거 아냐 이거? 우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러면 네네네네 바꿔줬으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나 갈 거야 아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다 아이고 이거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거 한번 여기 캐 볼까? 뭐가 나오려나? 어휴? 아무것도 안 놨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 어휴? 뭐지? 어휴? 무슨 소리 안 들려? 아악 아악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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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어 어 어 아유 우리집이 다 터져 버렸어 멘션이 어 어떡해 아 육심부리로 완전 거지가 돼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이거 어떡해 어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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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휴 아이고 럭키블럭 어 어, 봅쇼 내가 하나, 하나 챙겼어 아니, 럭키블럭에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마지막 하나야, 아빠 그래, 그래 여기서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발 좋은 게 나오길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럭키블럭 안에서 이렇게 많은 누가 많은 달려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 부자야, 여보! 부자야! 사보자! 이걸로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갈 수 있다고!